레저용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오프로드 주행에 한라산 중턱의 들판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실태 파악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레저용 사륜 차량에 훼손된 들판. 대형 바퀴 자국을 따라 바닥은 마구잡이로 파헤쳐졌습니다. 공중에서 보면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을 방불케합니다. 한가운데 웅덩이부터 나무가 심어진 경계까지. 주행 흔적은 마치 코스를 조성한 듯 보일 정도입니다. MBC 보도 이후 제주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훼손된 지역은 사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해 소나 말에게 먹일 풀을 기르기 위한 초지. 관리자 허가 없이 동호회나 개인이 무단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무단 주행한 사람을 특정해 초지 내 제한 행위 위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초지 관리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관련법에 직접 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례로 훼손을 막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위 제한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개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한편 제주도는 마을 공동 목장 등 초지 내 사륜 오토바이 운행 상황을 전수조사해 무단으로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에서는 도자기 굽는 가마를 흙이 아닌 현무암으로 쌓아올려 제주만의 독특한 용기를 구워왔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무암 가마는 흔치 않아서 보존 가치가 높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 돌 가마터를 이소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밭 한쪽 끝이 잔목과 수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자 성인 무릎 높이의 통로가 눈에 띕니다. 중간 부분은 허물어져 구멍이 나 있고 곳곳에는 항아리 파편 등이 나뒹굽니다. 제주 현무암으로 쌓아서 만든 돌 가마인데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마터 바로 옆에는 이처럼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물길이 지나면서 가마터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돌 가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 울타리는 쳐져 있지만 30미터가 넘는 돌 가마는 천장의 80% 이상이 뚫려 있습니다. 심지어 농로가 나면서 불을 떼었던 가마 입구는 잘려 나갔고 울타리마저 가마 위에 박혀 있습니다. 제주 돌 가마는 화산 속으로 만들어져 불에 강하고 높은 열을 전달해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빛을 내는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제주에서는 6세기인 탐라국 시대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계적으로도 현무암으로 만든 가마가 없어 2002년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러한 석유는 다른 전 세계 어느 곳도 발견되거나 보고된 예가 없습니다. 도자기 역사라든가 유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제주의 돌 가마터는 35곳. 이 가운데 4곳만 2002년과 2005년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추가된 곳이 없습니다. 가치들을 판단하기 위한 학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할 때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가 지정이 출신되지 못했습니다. 제주만의 독특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제주 돌 가마. 문화유산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만 무관심 속에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선택 2024. 오늘은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마지막으로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 갑선거구 예비 후보를 조인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략 공천.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고 공천을 받게 되신 건가요? 아무래도 많은 도민들께서 아마 뜻밖의 인물이 내려왔다고 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주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저희 제주도 같으면 척박한 보수 정당에서 제가 이제 또 제주 출신으로 최초로 보좌진협회 회장을 맡는 등 저도 당에 대화 받은 은혜가 크거든요. 당에서 이제 저의 언급이 있었을 때부터 희생을 각오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전략 공천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수습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만 하여튼 저희 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마가 늦었고 지역 현안을 잘 모를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선거 전략 갖고 계신가요? 지역 현안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모르지도 않습니다. 공약 준비를 하면서 지금 충분히 숙지되어 가고 있고 특히 제가 보수 정당에서 제주도와 이렇게 연결고리가 유일했던 보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어떤 제주도에 필요한 법안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늘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렸고 최근 올해 국비 사업에도 지난해 제가 모셨던 의원님이 예결위원이셨거든요. 그때도 제주도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서면 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다 도와드렸고요. 그럴 정도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해하고 있고 하여튼 선거 전략은 아마 제가 저에 대한 호감도와 제가 일 잘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도민들께 알리는 게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지만 제주시 갑 유권자들은 반대가 높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제주시, 지역적 사정에 따라서 찬성이 높은 지역이 있고 제주시 갑 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이 높은데요. 아마 이유가 구공항이 제주시 갑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상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양분되다 보면 이게 현재보다 더 상권이 좀 이게 좀 위기로 오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이 반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입장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제주시 갑 주민들을 위한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로서 출마한 후보자로서 제주시 갑 주민들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대면하고 그리고 도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당선되면 어떤 국회의원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보좌관을 하면서도 늘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성기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갈고 닦은 정치적 자산과 능력 경험을 통해서 제주를 더 가치있게 만들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살기 좋은 제주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길가에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봄의 상징인 개나리가 제주도 서귀포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일조량이 평년보다 높아서 작년보다 이틀 일찍 개화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주에 노랗게 만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예년 기온은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어제보다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산간 지역과 산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인데요. 현재 북부지역 7도, 서부지역 8도, 동부지역 5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화창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일요일까지 비가 계속 내릴 예정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조수연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과거 제주 4.3에 대해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폭동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식 연설을 인용한 뒤 당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무장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꿨다며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의 4.3 왜곡 발언이 드러내면서 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또다시 이념 갈등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의사회가 결의문을 내고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총선에 눈이 멀어 의료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대 증원 정책을 몰아붙이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결정된 의대의 정원 증원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백우민 판사는 개한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60m 떨어진 개에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화살을 맞은 개는 치료를 받은 뒤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배 판사는 또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단속에 불만을 품고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900만 원짜리 단속 카메라를 훔쳐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늘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취업자 수는 3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9천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50대가 5천 명, 60세 이상이 7천 명 늘면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천 명 줄어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감솟습니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빚이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대신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11억 원으로 1년 전인 154억 원보다 2.6배 증가했습니다. 시중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채무 이자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매출은 줄면서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건조한 날씨에 들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들불의 81.4%가 쓰레기 소각과 담배공초 투기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건조한 시기가 계속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들불은 모두 156건으로 이 가운데 46.8%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대사관 앞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4.3 단체들이 반대 광고물을 미주 한일 일간지에 실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14개 4.3 단체와 시민 50여 명이 모금해 미주 한국일보에 이승만이 제주 4.3 당시 3만 명의 희생자를 만든 학살 책임자라며 동상 설치를 반대한다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뉴스 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